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웨이의 마음의 정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갱민이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슬픽입니다. 펫테리토리와 함께하는 펫테리토리와 함께하는 건강하게 가족 찾기 건강하게 가족 찾기 건강하게 가족 찾기 기부킴트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부킴트웨이 여러분들의 차례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차례로 만들어진 전부가 유기견 시설에 기부가 되어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네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행동 아니에요.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참 많습니다. 갓 태어나도 몇 년 년이 아마 구경인들과 아픈 다가씨들이 많이 버려지는 분들을 필요하시고요. 많은 유기견들이 행복하고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가족 찾기 건강하게 가족 찾기 건강하게 가족 찾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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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